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2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으로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자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봄이 오긴 왔나 봐요. 저희 오늘 전반적으로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개혁신당의 오렌지색까지 네. 개혁신당의 종천의원실 보좌관이신 조효석 보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2월 말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3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공천 소식 우수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장해찬 22대국회 문안이 입성 네. 오늘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방금이죠 네. 오늘 국민의힘이 1,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울산 강원 등 총 26개 지역구 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된 건데요. 오늘 발표로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12명의 현역 의원들의 본선 질출이 추가로 확정됐고요. 그러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생각보다 현역 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신인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맞아서 낮아서 신인들이 좀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회에선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구자룡 변호사가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했고요.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월 좀 눈에 띄는 공천 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월 6일 서울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면 발표 전에 국민의힘의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속 사면 의혹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당초 예정됐던 내일 하지 않겠다고 좀 번복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2시에 있었던 의총 직전에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에게 전화로 통보가 왔다라고 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쌍특검 표가를 밀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발표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남 사천남의 하동 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진짜 비공개로 신청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 계속 들긴 하던데 조영욱 보좌관님 오늘 좀 눈에 띄게 본 지역 어디세요 저는 아무래도 주호영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전 대표 네. 두 분 다 생환하셨죠. 이길 거라고 보셨어요 사실 의미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를 버리고 지역구를 선택을 했었는데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건가 얘기를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 끝까지 지역구를 사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산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 하고 이번에 아무튼 현역 불폐 보여주셨죠. 네. 검사 출신 상대였던 곳을 기억하는데 물론 국가인권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보여준 게 보면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억가라고 얘기했죠. 저는 억가가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억지로 깐다. 이런 말이 약자이긴 하죠.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기자님들 예전에 국회에 대해 가지고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싸울 때.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을 보면 요즘에 동물 공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싸움 폭력이 난무하는 예전엔 뭐 국회의사장에서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선진화법 만들고 나서 식물 국회라고 그랬잖아요.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생산성도 없는. 그런데 요즘에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식물 공천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승리 주로 현역들이 주로 많이 승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시민 공천 이런 건 끼워넣기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새 인물은 전혀 없는 그런 공천인 것 같아요. 억지로 까는 건 아니고 너무 조용하긴 한데 확실히 식물 공천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특히 영입 인재도 굉장히 많은데 국민의힘에. 앞으로 이분들 더 어디로 갈까 궁금하기는 해요 . 네. 이은규 기자는 좀 눈여겨본 지역이 있을까요 저는 원예인사들 중에서 좀 현역 의원 누르고 공천 받은 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예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 이나 메리트들이 있었는데 이건 거 보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네. 참 계속해서 볼 포인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임종석 재고해달라 네. 서울 중성동 갑에서 어제 컷오프가 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오늘 저도 기자회견 현장 다녀왔는데요.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성동 갑의 전략공천을 재고해달라라고 요청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 문 서두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본인이 지원 유세를 거절했다. 본인은 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사실부터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명문 통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용광로 통합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작 러닝머신에 오른 이재명 대표가 러닝머신 위에 화면으로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뉴스를 보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공선이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이 보시기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라고 지목한 탈당 인사들은 오늘까지 4명입니다. 김영주 의원의 실작으로 현역 하위 통보 이후에 현역 의원 4명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오늘 5선의 설훈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민주당 생활을 오래 하셨던 조현욱 보좌관님으로서도 여러 가지 보이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금 서글펐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하위평가 얘기에 관련해서 담연평가 0점 맞은 분 누구신지 알죠 뭐 이런 웃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어져 가지고 오늘도 이제 나갈 사람 나가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잡으려는 노력이나 그 제스처조차도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제 재고 요청을 한 건데 이건 단호하게 거부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상황은. 현재 이래서 공천 상황이 그동안 비판이 나왔던 이제 사당화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종천 의원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붕당이나 아니면은 도당 도당 맞아요. 네. 이런 것 수준까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번 공천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사병을 선발하는 그런 공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없는 거죠. 정말. 좀 서글프긴 합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당으로서. 지금 박영순 의원과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아직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에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네. 팩트체크. 네. 일부는 탈당을 해 가지고 아마 공천에서 이제 배제된 분들은 새로운 미래로 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공천 배제나 아니면 하위 받은 사람들이나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구심점이 없기는 해요 현재. 그래서 뭐 집단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거나 이루어지는 현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3정당인 개혁신당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이 이제 야당으로서 정권 심판 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의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천 의원이 요즘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제부터 그런 얘기 특히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원래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왜 탈당했냐. 그랬는데 탈당을 하겠다는 민당 당원들이 좀 있다고 해요. 지금 공천사태를 보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기는 해요. 피부로 닦기에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개혁신당 이야기로 저희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좀 더 깊이 해보시죠. 세 번째 뉴스 키워드요. 네. 이준석은 어디로 네. 이준석 대표 출마지를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당 공천이 좀 과열되면서 개혁신당 소식이 잘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공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3고초려를 했다고 해요. 김 위원장은 총선 목표를 20개 의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준석 대표 출마지가 어디일까에 관심이 가장 쏠립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고려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지지층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출마 지역으로는 경기 화성. 저는 화성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을 서울 양천갑 등이 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를 살짝 예고해 주고 가셨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tk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준석 지금 대표는 이제 경기도 화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는 건가요 .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 특성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일단 생각을 . 젊은 분들이 많은 곳에 . 이준석 대표는 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한다는 건 여러 번 공언을 한 거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누구나 인정하는 핵심 자원인 건 맞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개혁신당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디에 나가는지는 굉장히 중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다른 후보들이 있는 곳 주변도 같이 둘러보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당에 여러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후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종심돌바예요. 지금 전국에 후보를 다 낼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윤석 대표가 어제는 용인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가 우리 개혁신당의 근거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얘기도 나오는 걸 거예요. 용인이나 화성 얘기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투입해가면서 우리가 축차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축차 전술로 갔다가 축차 공격하다가는 저희가 다 소비돼 가지고 개혁신당 후보들이 다 패배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어디에 들어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어디에 출마를 했을 때 개혁신당 후보들이 당선이 많이 될 수 있을까를 제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 를 돌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떨까요. 확실히 비례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비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단위 조사를 하게 되면 1000샘플 정도 돌리는데 그러면 수도권을 합쳐 가지고 많이 돌리면 500샘플. 그러면 경기도면 한 100 몇 십 개 200개. 서울도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0개에서 개혁신당 지지가 10% 나온다고 해봐야 20명이에요. 그럼 자측으로 나눠보면 몇 개가 되 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 방금 실시간으로 투표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느 지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올렸는데 지금 대구 그리고 는 화성 그리고 노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노원이 가장 많네요 . 노원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기는 하죠. 네. 분명히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준석 대표 제가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 정치인인 건 맞아요. 네. 장성철 소장이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본인은 이제 비례무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라고 한 자원을 이번에 반드시 원내 입성시켜야 되니까 제발 비례 나가 달라라고 하던데 그 가능성 은 없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이 원내 교섭단체 이야기를 하던데요 . 사실 정치인들은 다 이제 어떤 수사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긴 한데 스무석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스무석이면 300석 중에서 한 7.5%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성정당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하다 보니까 7%로도 그게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의석수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20%도 20석도 성에 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종인 위원장 오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20석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는 내신 30석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이다. 그럼 6구에서는 몇 석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고 저희가 뉴스를 너무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너무 공천갖고 시끄럽게 해 가지고 뉴스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좀 시끄럽게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다 되셨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폭주 방심위 재동건 법원 네. 요즘 방심위가 자주 입길이 오르 는데요. 이번에 무슨 일인가요 네.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진 방심위원 이 제기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김유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짧게 설명드리면 지난해 말에 류이린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1월 3일 이 의혹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요. 방심위는 이날 김의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이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유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서 이 사건 해촉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법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유진 위원은 이제 본안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방심위 여야 구도가 6대 1인데요. 김유진 위원이 돌아오게 되면 일단 6대 2로 바뀌게 됩니다. 네. 게다가 민원 청탁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방심위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 약자죠. 선방위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왜 방송에서 자꾸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저희는 그게 공의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심위 문제만 놓고 보면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이 방송을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승리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방송산법도 그랬었고 언론중재법 도 그랬어요. 보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방송산법을 추진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 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야 입장과 상관없이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해서 선배소를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이 그리고 정치인 연론에 대해서 퇴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에요. 정말. 그리고 방심위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출 것 인가 독립성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여야 정당이 추천을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방심위를 정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 난리 부르스를 만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적인 기관들을 보면 법 관련된 기관들이 추천 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도 대한변협에서 하던 몇 군데에서 시민단체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방심위를 보면 여당 야당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왜 이걸 정치적인 기구화를 시키는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당이 몇 명이니 야당이 몇 명이니 해 가지고 결국 그러면 정치적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 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방송공약을 제가 엿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 상대 1억 원가량을 손배서 걸었던 건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언중히 좀 조정이 이뤄지면서 손배서 취하했다고 일단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뉴스 키워드 짧게 좀 볼까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 네. 진짜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뉴스에 묻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했습니다. 17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예정인데요. 이번 4차 방류로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된 1차 년도 방류 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2차 년도인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총 5만 4600톤을 추가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와중에 저희 투표지 6분 전에 붙였는데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랍니까 네. 1등으로 대구가 올라갔습니다. 250명 정도 참여하셨네요. 네. 경기 동탄은 지금 3등으로 주저앉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 표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 가지고 조현욱 고사관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최고의 때 꼭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사항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2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선 레이더 코너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